미스터트롯2 2주차 공식 국민응원 투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순위 변화가 많았는데요.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회의어 진해성 가수가 5위에 진입했네요. 4위에는 예선 1위 박지연이, 3위는 안성훈 가수가, 2위에는 김용필 아나운서가, 대망의 1위는, 역시 구동의 1위 박서진 가수가 차지하네요. 해성처럼 나타난 실력자 김용필씨가 단숨에 2위에 올랐네요.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